얘들아! 이번에 한국 맵이 나온대! 뭐라고? 저희도 업데이트! 안녕하세요. 패치호트 읽어주는 남자 저예요. 우와, 맵바우와. 비행기 타고 어디 날아가면 시골 쪽 위에서 보는 느낌이야. 부산 다 왔네, 이런 느낌. 중앙에 큰 건물 뭐야? 극장인데? 극장이 있어? 하, 그런데? 옛날 극장이다. 저주매들은 모른다고. 오늘 프로 까치 떨어진 날 동해해봐. 뭐야? 우와, 여기 이렇게 내부가 있구나. 토크닭 한 마리 700원? 뭐야? 그렇게 쌀 수가 있다구? 야, 꽃게랑 있어, 꽃게랑. 꽃게 깡. 아, 그 문어는 뭐야? 오징어 깡. 만나 짜장, 상일 라면. 야, 이거 할머니 때 까면 꼭 있는 거 아니야? 뭐라 하더라? 다계장 이런 거 아닌가? 맞아, 그런 거였어. 우와, 극실이 문 열리는 거 봐. 야, 선생님 오신다! 나머지 공부, 반가워 남을 사람. 준대! 윤형! 네? 남아. 이 사람들 이름이 개발자 이름이라던데. 거기 아마 다 개발자 이름 쓰여있어. 아, 진짜 이름. 국기계양대, 국기계양대. 맞아, 국기계양대. 너무 한국스러워. 야, 조회 돼, 조회. 방송국 마이크 세팅한다. 마이크 툭툭 쳐주면서 아아 해주는 거 필수. 아아. 여성만들이 공부하시는 이유는 자랑스러워. 어? 진짜 사격차? 아니, 누워서 홀로그램을 써. 그렇지. 만발 간다. 탄피 어디? 탄피가 사라졌습니다! 우와, 맞아. 찾을 때까지 아무것도 못해. 뭐야, 이거? 아니, 이거 뭐야. 아니, 이거. BTSD ON. 각이 몇 개만 젖어있고, 이게 뭡니까? 오, 깜짝이야. 야, 애가 한 명이 죽어있는데. 이거 그냥 죽고 계신 겁니다. 저렇게 잔다고? 하하하하. 여기 텔레폰 있네. 1541 찍어야 된다고. 뚜루루루! 엄마! 엄마의 콜렉트콜인데 끊지 말고 받아줘. 뚜! 자, 여러분. 여기는 국보. 우리가 불국산 가요. 경복궁 포지션인데? 어, 그런 느낌이네. 뭐야, 이거? 어휘? 아, 연다구나. 여기는 여기 사시는 현진이에요. 기가 막히죠? 이렇게 이쁘게, 디자인 기가 막히고. 보면 여기가 왕께서 명을 내리는 그런 곳이었나봐요. 명을 받들라. 뛰어서. 이번 판에 꼭 1등을 해야 돼. 그래, 이 특각 좀 나오지. 어? 이걸 피했다고? 과연. 어? 운전 좀 해보나, 이제? 가자, 가자, 포니. 자, 포니 테스트 갑니다. 이 좌석은 줌을 못함. 줌 못 솜. 그러니까, 여기 너무 답답해. 대신 차는 좀 빠르네. 천장도 뚫릴걸? 천장 뚫린다고? 아, 열려봐. 아직 한 발 남았다. 어? 아, 이 방탄 유리야, 이 깨! 자, 딱 3명. 여자친구한테 전화할 사람 오른쪽에 후레티컬로 전화하면 된다. 야, 여기 두 대가 더 있어! 야, 한 대씩 타! 왜, 왜 여기 있어? 동호회야? 동호회인가? 일로와, 사진 한 장 찍자. 다 모아. 하나, 둘, 셋. 아, 좋아요. 어? 자가 제세동기. 어, 이렇게 생겼구나. 저게 용량이 60인가 그랬을 걸. 의료원 키트 세 개. ождения. 대박. 죽었네. 하나, 하나, 하나. 대박. 오! K2! K2! 대한민국 국군의 제식소총! 히야! 연사가 가능한 M16 느낌이 K2를! 오오오오오오! 저걸 K2로 잡아버리네! 이런 느낌? MK12 더불어 치고 이해나! 아까시피 부럽다! MK12 연사처럼 되냐고? MK12 연사 개빨라! 와 대탄 안 꼈는데도 20발이야! 그렇네! 20발이네! 반동 엄청나다! 반동 한번 볼까? 아이! 스크스보다 못해! 반동 없어 없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데미지 50이래요 그거! 50? 스크스가 몇이지? 스크스가 53! 스크스랑 비슷하네! 엄청 세! 그러면! K2 조져봅니다! 여러분! 이제 때가 됐습니다! 베릴 버려 지금이야 얘들아! 선절쳐! 선절쳐! 이제 베릴 못쓰겠다는 사람! 넘어와 이거면 돼! 충분해! 충분해! 와우! 복귀전 드가자! 복귀전에는 우리가 다 죽이고 우리 세형만 돌아오자고 좋다! 복귀전을 다 죽이고 오는 거야! 한 명은 살아있어야 돼! 복귀전 드간다! 연단 한 마! 아니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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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그거 집어넣어! 멈춰! 안 돼! 아니야! 그거 넘쳐! 안 돼! 그거 멈춰! 그래! 가다! 가다! 파밍에 무조건해! 거기 그럼 몇 명이 있는 거야? 몰라! 죽어있는 사람들 다 있나본데? 처음에 죽은 멍청한 사람들이 다 있나본데? 우리 셋 포함! 우리 포함! 가방이 안 뜨네! 템을 많이 들고 가진 못하게! 안 돼! 다 죽이고 우리 세 명만 돌아오자! 동거추! 왕구는 진짜 끝난 거야? 왕구 이제 진짜 끝! 아이들 다 존버네! 애들이 이동을 안 해!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형! 안 돼! 그렇게 생존 타임을 버티게 되면 메인 지역으로 다시 참전하게 됩니다! 사람 있니? 사람 있니? 있다고? 있다고?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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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 파란색! 오브레퍼! 오브레퍼! 쟤 우리 못 봤다! 쟤 우리 못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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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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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 더 있을 거야! 한 명 더 있을 거야! 여기 담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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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따요! 안 돼! 안 돼! 안 돼! 나이스! 오! 거 거 거 거 거! 나이스! 케이크 개 좋아! 근데 이건 평지가 엄청 많아서 시온산옥 느낌이다! 좋다! 엄폐가 또 이제 너무 많지 않으니까 뛸 때 죽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덜 든다! 그러니까 어디서 쏠지 대충 어림 잡을 수 있어! 어? 누가 날 쐈는데? 여기 언덕이었던 것 같은데 응, 언덕이었던 것 같은데? 빨래에 숨어서 싸워야겠다! 쏴라! 빨래가 총알을 막아줄 거야! 물에 젖은 빨래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준다! 총알도 못 뚫지! 어? 에어드랍이 떨어졌고 에따이다! 넌 죽었다! 아니다! 그래도 유튜버인데 MK12 써야 되는데 아, 에따? 안 써! MK12 쓸 거야! 에따 어따 씁 당연하지! 지금 에따을 쓴다고! 손넘었지 지금! 응, 기절! 엄청 바이디하나! 지금 연막 가고 있죠? 음... 너 친구 짤다란다! 짤다란다! 짤다란! 와, 이거 개좋아! 핫발 너무 달달한데? 오! 나 allemaal 들어갔네! 어디지? 아, 냄새yard då! 핫anç팡을 잃었다! 핫 Net 어떻게aps... 일단 provided 후반에 죽어도 살아나니까 후반 싸움이 두렵지가 않은걸? 화면 거짓는디? 아이 컷! 나이스 컷! 어 벨이 너무 좋은데? 난 벨이를 써야겠어. 개발자분들, 운영자분들 너무 고생했네요. 이번 거는. 진짜 한국인이 만든 한국맵이라 그런지 한국의 얼과 혼이 깃들어 있다. 이런 거에 또 이제 김블루가 피치호트를 제작 참여했으니 돌아가시라고. 아니 뒤에서 총 쏘는 거 전체 안 먹이냐. 야가 작동기, 탈툰? 상큼하게 터져볼래? TGI의 승용기장에 방문한 김블루. 에일리님의 신곡 사전 녹화를 구경하러 오는데 어쩐 일로 뭔데 그 어색함은? 제작. 김블루 제작입니다.